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강희명 선생의 가산 찬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명 선생은 호는 사숙제 그리고 1424년에 태어나서 14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봉관은 진주이고 자는 경순이네요 시호는 문양입니다 문장으로서도 뛰어난 문장으로서도 유명하지만 화가이기도 화가로서도 아주 이름을 들떨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희명 선생의 친구가 자신의 그 뜰에다가 가짜로 산을 만들었네요 훨씬 뜰 밖을 나가지 않고서 산의 전경을 즐기려고 산을 만들어 가짜 산을 만들어서 계곡도 만들고 낭떠러지도 만들고 또 샘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새도 만들며 또 숲이 커어지게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자그마하게 해서 만든 그 산을 보고 강희명 선생이 의찬한 내용이 되겠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자 필욕기 고대라 등산 산을 오르는 자는 반드시 그 높고 큰 산을 오르고자 하고 관수자 필욕기 심광이라 물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물이 깊고 넓은 것을 구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욕극 장관의 운해네요 그것은 대개 그 우주안의 장관을 장관을 지극히 해서 지극히 다 하고자 해서 그 오어형 오신어 물표자라 나의 그 정신 나의 그 정신을 저 사물을 사물의 표 그 주까지 밖에까지 쏟아 보자는 데서 쏟아 보자는 것 때문이다 연이 구역 소분이라 연이 그러나 그 지역이 구역이 구분이 되고 구분이 되고 종역 소웅이라 다리 힘이 궁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리 힘이 빠지는 데는 빠지는 데는 수욕빙장애지 금보라 수욕하고자 비록 뭐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장애는 장혜입니다 장혜라는 사람은 아주 고대의 걸음을 잘 걷는 사람이네요 그 걸음을 잘 걷는 장혜의 건장한 걸음을 달리고 걸음으로 달리고 또 치어구지 신어라 신달릴치자 모실어 도적구 그리고 불일어 신자지요 이 사람은 열어구인데 열어구의 그인데 신기한 그 바람을 부리는 겁니다 신기한 바람을 타는 그 제주를 쓰더라도 열어구는 바람을 타고 신기하게 신처럼 잘 날아다니네요 바쁘게 가는 것이죠 제주를 쓰더라도 유불렁 충오장지 지소극이라 유불렁입니다 능이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그 웅장한 생각 뜻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못 없을 것이니 욕기 불출 호정이 영해 살림 방해 지치라 뭐 불출입니다 나가지 않고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호정은 집안의 뜰이 되겠네요 집 뜰 그러니까 대문 밖을 나가지도 않고서 나가지 않고서 그 살림과 살림과 숲과 강과 바다의 바다의 그 취미를 갖다가 모두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으려고 하는 것은 유해화 일사라 오직 그 회화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강릉 선생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그림을 그리는 그 한가지 일로서 말하더라도 말하더라도 서기 방불하다 방불 형사라 형사도 모양이 비슷한 것이죠 그의 그 모양이 비슷한 그 행사를 방불할 망정 서기는 뭐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불할 망정 이미우 진형 흘치 유동지어이다 이미우 아직 못이 있지 않았네요 그래서 그것은 흘치는 언덕 흘 언덕치 솟을 흘자입니다 언덕이 솟아였다는 것은 아주 유소 솟구친다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솟구치는 모양과 또 흘러서 움직이는 것 유동하는 뜻은 어 잊지 않다 그 진형 진짜 행성입니다 진형 다시 보면은 그 진형의 참된 행태의 그 솟구치고 솟구치고 유동하는 뜻은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친구의 산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잊지 아니하니 안능인 소이 열대라 안자는 편안할 안자인데 여기서는 어찌 안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능이 그 소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인하여서 큰 것을 큰 대열에 낄 수 있느냐 큰 것으로 주척할 수 있으며 할 것이며 즉 거짓으로 거짓 같자 생각할 산 참진 의조사 즉 그것은 거짓을 갖다 거짓으로 산을 만들어서 만든 것을 진짜의 산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 네 그 친구가 만들어 놓은 그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산도 하기자기하게 산처럼 잘 꾸며 놓았지만 거짓으로 만든 것이 어찌 진짜를 상상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하는 글이 되겠네요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산을 만드는데 찬하다 사숙제 강기맹 산을 오르는 자는 반드시 그 높고 큰 산을 오르고자 하고 물을 구경하는 자 물을 구경하는 자는 반드시 그 깊고 넓은 물을 구경하고자 한다 그것은 대개 그 우주 안의 장관을 다해서 나의 그 정신 나의 정신을 저 물의 밖 거주까지 쏟아 보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이 구분되고 또 다리에 힘이 빠졌어 빠진데 비록 그 장해처럼 걸음을 잘 걷는 사람의 건장한 걸음으로 달리고 달리고 또 열어구처럼 열어구처럼 신기한 바람을 타는 걸 쓰더라도 쓰더라도 능히 나의 나의 웅장한 생각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니 못할 것이니 그 뜰 밖 집 밖을 나가지 않고서 그 살림과 강과 바다에 취미를 거두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연 아니라 역시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오직 그 그림을 그리는 대화하는 그 한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그 행사 행사 행태와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이 광불 할망정 진짜 진짜 행사 진참으로의 행사 참된 행사 속구치고 유동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니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그 작은 것을 인하여서 작은 것을 인하여서 큰 것을 추측하며 큰 것을 추측하며 또 그 거짓을 들어서 참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강희명 선생의 가산찬 중에 첫머리 일부만 좋은 내용이다 생각을 해서 모셔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